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자 우리가 투부정사 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문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투부정사 이런 것들 이전에 나온 영어를 기초, 영어 기초라 그러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러분 이제 중학교 2학년대 학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문법들이 주어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일단 투부정사라는 이름이 왜 쓰였는지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자 뭐냐면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적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습니다. s를 우리가 주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v를 동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후에 쓸 수 있는 게 영어에는 되게 많아요.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는 확실한 게 또 동사를 두 개를 쓸 수 있느냐 또 다른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나는 want 원한다 자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주어라고 그러고 원한다라는 행동을 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아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가다라는 고우와 거기에 가다라는 고우 대여를 썼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어 여기가 보다시피 want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가다라는 동사를 두 개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사를 두 개를 쓰는 것은 불가능해요. 첫 번째 쓰인 동사가 이 문장의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동사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그 우리가 투부정사가 만들어진 원리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얘는 더 이상 동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다른 형태로 바꿔야 돼요. 동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이렇게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 적을게요. 첫 번째는요. 이 go라는 단어 앞에 to라는 단어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go라는 단어 뒤에 ing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영화에서.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앞에 to가 붙든 뒤에 ing가 붙든 좀 이상하네요. 글씨가 ing가 붙든 일단 여기에 쓰여 있는 이 to go나 going이라는 단어는 동사 아닌 형태로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꾸는 방법 중에 오늘 우리가 1차로 배울 방법은 이렇게 앞에 to를 붙여 쓰는 형태를 공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많이 보면 왜 이름이 투부정사죠? 왜 투부정사죠? 일단 to가 붙으니까 투부정사인데 대부분 이 부정이 뭐냐 부정행위로 합니다. 뭐 잘못됐습니다.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정이란 말은 뭐냐 아니 붙자 정할 정자야. 정할 수가 없다 없다라는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 선생님이 아까쯤에 동사를 두 개 수 없다고 그랬죠. 아까 예를 들어서 이 go라는 단어 앞에 to가 붙어지는 순간 이 to go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원래는 동사였는데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동사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첫 번째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형용사라는 역할을 하는 놈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부사라는 역할을 하는 놈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그만치 세 가지의 형태로 이 동사인 go에 to가 불어가는 순간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로 바뀝니다. 자 머리가 머리 쫙 잠깐 생각해 보지 말겠지만 생각해 보지 말겠지만 동명사는 역할이 뭘까? 여기에 이 영어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 동사였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이니까 뭐로 바뀐 걸까? 저 알아요. 뭐예요? 뭐뭐 할인과 뭐뭐 할인다 명사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죠? 자 이거 이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투 부정사는 go라는 단어에 to를 붙였는데 엄밀히 따지면 여기처럼 ing를 이렇게 붙였더니 동사가 명사가 됐어요. 그럼 쉽게 동명사라 해야 되는데 이거 뭐가 돼? 동사가 명사도 됐다가 형용사도 됐다고 부사가 되니까 동, 명, 형, 부사 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갖게 되겠죠. 네. 엄밀히 따지면 위에 거랑 동명사랑 맞췄어야 되니까. 근데 뭐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고 하나로 딱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하기가 하나로 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은 그만큼 역할이 많다. 그래서 to가 붙는 정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단어다 라는 말로 to 부정사 라고 쓰는 거예요. 이제 왜 이게 이름을 갖게 되는지 알겠죠. 이 이름의 의미부터 파악을 하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뒤 한 페이지를 넘기면 이 to 부정사에 대해서 뭘 공부할까요? 과연 정할 수는 없지만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방금 말한 것처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겠죠. 어떨 때 이런 역할을 하는지 어떨 때는 이럴 때 어떨 때는 부사 역할을 하는지를 하나씩 공부를 해 갈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원래의 이름이 뭐죠? 투부정사가 원래 이름이 투부정사의 원래 이름이 동 명 형 부사라는 말단된 이름을 갖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자 그 중에 바로 명사의 역할을 한 첫 번째 공부하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이 명사라는 게 일단 무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명사 영어에서 명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일단 명사라는 것의 그 뜻이 뭐냐면 어떠한 사람 또는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낼 때 이걸 우리가 보통 명사라고도 많이 해요. 이런 것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가 있을까? 뭐 스튜던트 그 다음에 뭐 뭐 데스크 같은 이런 것들은 다 명사죠. 맞죠? 자 그런데 뭐 이런 거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엑서사이스 운동 아 엑서사이스 문사 저기 영상 아닌가요? 아니요. 얘는 사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운동 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피곤할 때 일어나서 한다고 하는 이런 행동을 말하죠. 이런 행동도 역시 명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이외에도 여기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명사라는 건 자 이게 일단 명사라는 것의 뜻입니다. 명사라는 것 뜻 영어에서 이 명사라는 것은 어떻게 쓰입니까? 라고 남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모든 명사 조금 전에 말했던 스튜던트나 데스크나 엑서사이스 같은 이런 등등의 명사가 영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건 뭡니까? 라면 가장 1번으로 쓸 수 있는 건 영어에 문장이 맨 앞에 있는 주어의 자리에서 주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명사가 그렇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뭐라고? 모든 명사가 알겠습니다. 뭐를 안다고? 자 이렇게 명사라는 아이는 영어에서 이런 것들을 명사라 그러는데 이런 명사가 영어에서 쓸 수 있는 역할은 첫 번째는 주어의 역할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느냐 영어에서는 목적어라는 게 있어요. 목적어 아이고 목적어라는 것도 있어요. 목적어 목적어라는 것들의 역할을 명사가 할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애가 이 뭐 예를 들어 볼까요? I like the student 나왔으면 우리가 앞에 나왔던 student 나왔으니까 이 명사겠죠? 나는 좋아합니다. 나는 뭘 좋아해요? 그 학생을 좋아합니다. 라는 이 the student가 여기서는 좋아한다. 동사의 대상 바로 이거를 o라고 그러고 목적어라 그래요. 오케이? 이렇게 이러한 역할을 명사하죠. 그죠?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어려워요. 세 번째가 세 번째는요. 우리가 보호라는 것을 합니다. 보호 뭐라고요? 보호가 뭘까요? 보호라는 건 이거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되게 몰라요. 보호는요. 뭔가를 보충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자 보충설명해 준다는 거 여기다 적을게요. 자 자 다음 문장 봅시다. this is a desk 다음 문장 있습니다.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뭘까요? this is 가 주어죠. 그죠? this 가 동사입니다. 해석은요. 이것은 ~~입니다 에요. 뭐입니다. 책상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주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desk 라는 내용과 같죠. 맞나요? 그러면 이럴 때 이 데스크는 주어가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한다는 말로 써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단어는 몰라도 되지만 아 보호가 대충 이런 거구나 라는 건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무엇이 하는 역할? 영사라는 애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이 영어에 친숙해지셔야 돼요. 이 영어에. 자 그런데 지금 내가 투부정사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명사라는 애 역할이야. 그 명사가 방금 말했던 학생이라는 스튜던트나 책상이라든가 운동 등등의 이러한 명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투부정사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이 명사 역할을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얘들과 같은 역할을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지금부터. 자 투시 이스틀블리비라는 문장 있습니다. 자 일단 나는 여기서 동사가 어디 있을까요? 생일아 동사 뭡니까? 자 얘가 동사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스가 동사죠. 그리고 각각 그 앞으로 보다 있다 라는 이 단어가 동사인데 동사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이 쓰란 동사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뭘 붙였습니까? 투 를 붙였어요. 그럼 이 두 개는 뭡니까? 투 부정사가 되겠죠. 투 부정사. 그런데 선생님이 왜 투 부정사로 썼습니까? 투 부정사는 역할이 너무 많으니까 투 부정사로 고른다고 했죠. 자 맨 처음에 쓰이는 건 여기는 여기에 쓰이는 투 C라는 단어는요. 일단 문장이 맨 앞에 있으니까 주어의 역할이에요. 자 어허 주어. 그래 약간 명사라 그래 지금 주어로 쓰인다는 얘기는 얘가 명사라는 얘기거든요. 어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하지? 자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명사인지 나중에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해봤을 때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라고 해석이 돼요. 자 볼까요? 투 C 보다 내 보는 것은 뭐뭐이다. 믿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일단 두 번째 것도 역시 여기가 지금 명사인 건 맞아요. 왜요? 이것도 해석이 믿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여기는 여기에서는 주어로 쓰였는데 얘는 뭐죠? 얘는 뭐로 쓰인 거야? 공사 DS 있으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목적일 수가 있고 아니면 보호일 수가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보는 것과 믿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같은 내용이죠.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그 말은 이 뒤에 쓰이는 이 to believe는 목적일까요? 보호일까요? 주어가 무엇인지를 뒤에 설명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호로 사용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 나중에 일단은 이런 형태로 쓰인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아 to 부정사가 이렇게 명사의 역할로 쓰이려면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된다? 뭔가는 것 뭔가 기로 해석이 된다. 자 이게 되셨어요? 자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사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 우리가 명사를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 밑에 문장을 한번 더 볼게요. 이거 한번 해석해보자. 자 to take a walk 동사는 여기 is가 있죠? take a walk란 말은 뭐야? 산책하답니다. 자 good for your health 헬트는 건강이죠? 누가 해석해볼래요? 계속 승현아 to take a walk is good for your health 무슨 말일까요? 산책 어 겉 겉 산책하는 것은 너의 너의 건강에 좋다. 맞죠? 잘했죠? 여기에서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선생님이 칠한 is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일단 동사 앞에 쓰여 쓰는 게 얘가 주어인데 주어인지 구별하는 방법 조금 전에 말한 이 to가 뭔가는 것 뭔가 기중이 하나로 색이 되죠. 해석은 방금 어떻게 했죠? 산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너의 건강에 어때요? 해석이 됐죠? 이렇게 해석이 to 부정사 momma는 것 momma 기이로 해석이 되면 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책에선 여기다 하나를 더 가르치고 있어요. 어 선생님 위에 문장하고 아래 문장하고 같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이상한 이 to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던 부분이 뒤에 가 있죠? 그죠? 지금 여기 있어야 될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길어가 있어요. 왜 그러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s를 기준으로 주어가 조금 길어요. 시 나 희 처럼 간단하면 참 좋겠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앞에가 영어에서는 주어가 긴 걸 되게 싫어해요. 왜?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어가 너무 긴 경우는요. 우리가 앞에 주어 자리예요. 그냥 it라고 하는 단어를 대신 씁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가짜 주어라는 말로 가 주어 it라고 적습니다. 영어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겠어? 진짜가 있어야겠죠? 조금 전에 원래 이 자리에 쓴 to take work 까지가 진짜 주어입니다. 영어로 진 주어 라고 씁니다. 그래서 언제 가조를 쓰는지 알겠죠? 아짜 주어를 쓰는 경우는 주어가 너무 길어. 물론 여기는 되게 짧는데 자 다음 문장 봐보세요. 다음 문장 to swim in the sea can be dangerous 동사는요. can be 뭐뭐일 수 있답니다. 주어가 바다에서 수영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섞되죠. 바다에서 수영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주어가 누가 보나마는 이 문장에서 제일 긴 주어 긴 거 어쩐다?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자리에 가짜 주어인 가주어를 놓고 그럼 진짜인 진주어는 어떻게 해? 그냥 맨 뒤로 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쓰이는 to take a work 나 to swim 전부 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죠? 그 다음 동사 뒤에 목적 자, 다음 문장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아하니까 좀 쉽게 할게요. take a break 영어에서 take a break 라는 말은 휴식을 취하다 입니다. 자, 해석! 나는 뭐한다? 나는 원한다. 휴식을 취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아니면 나는 휴식 취하기를 원한다. 뭐 뭐 귀로 해석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네, 선생님! 나는 휴식 취하고 싶어요. 나는 원한다. 휴식 취하는 것을 안 하고 나는 휴식 취하고 하고 싶어요. 선생님 아무래도 걷기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더 할 말이 없어요. 직역입니다. 나는 원한다. 휴식을 취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을 때 직역으로 될 때 얘기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나는 휴식을 취하고 싶어요. 곤데요? 그럼 안되지. 해석이. 직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for a few days 는 며칠 동안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바로 I죠. 주어 나는 뭐한다? 동사 원한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나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은 대상인가요? 아니죠. 만약에 나랑 뒤에 있는 내용이랑 같은 대상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하지만 나는 휴식을 취한다는 행동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됩니까? 바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종사 뒤에. 명사가 목적어가 된다 그랬죠? 왜? 몸마는 것 몸마 기로 해석되는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이기 때문에 이때는 목적어가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장도 잠깐 볼게요. 똑같이 한 번 똑같은 거니까 자, 물어볼게요. 제인은요. 소설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제인하고 소설책이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인가요? 제인은 소설책을 읽는다는 행동입니까? 그거 아니죠. 제인은?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제인의 제인이 주어 동사 그리고 소설책이 있는다는 행동은 제인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 그는 보호를 하나 보고 가야겠지. 보호를 자, 마지막 하나 봅니다. 세 번째 거 자, 이스가 일단 동사입니다. 누가 해석해 볼래요? 아이고, 왜 이러고? 주어는 마이 플랜입니다. 그 다음에 투 루 아이고 이게 좀 투 루 파이파운스 루스는 잃다 또는 빼다입니다.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될까? 나의 계획은 이번 달에 5파운드를 빼는 것입니다. 해석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계획과 살을 5파운드를 뺀다는 건 같은 내용인가요? 달라요? 나의 계획이 살을 빼는 거 아닌가요? 맞네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과 살을 뺀다는 행동은 같은 걸 의미하죠. 이렇게 같을 때는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고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위에는 같지 않죠. 조금 전에 했던 거 제인은 좋아한다. 소설책 읽는 것을 제인이 소설책을 좋아한다라는 행동입니까? 같나요? 아니죠. 같지 않을 때는 목적어. 뭐냐? 왜 이러냐 갑자기?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자, 아래 거 하나 보세요. 아래 거 하나 봅시다. 자, 고울이란 건 뭐예요? 고울 목표 목표입니다. 고울 목표입니다. 자, win 프라이스는 상을 타답니다. 근데 퍼스트 프라이스는 몇 등상 갈까? 1등 1등상 자, 동일세게 봅시다. 그녀의 목적은 동사 뭐뭐 입니다. 동사 두 개 쓸 수 없죠? 네. 그래서 앞에다 뭐 썼어요? 툴을 썼습니다. 자, 해석해 볼까요? 우리 이번에 윤직해 볼까요? 그녀의 목표는 자, 오늘 이렇게 주변에 주변에 우리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자, 그녀의 목적은 그녀의 목표는 뭐다? 1등을 하는 것이다. 그녀의 전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윤직해가 많아요. 네가 윤직해? 네. 1등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겠죠. 그렇죠. 못 많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까지 볼게요.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그녀의 목표죠. 네. 자, 그녀의 목표가 1등을 한다는 이 행위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달라요? 뭐예요? 같아요. 같은 거 아닌가요? 같아요. 같은 거죠. 이렇게 같을 때는 자, 투 윈 퍼스트 프라이즈 라는 단어가 그녀의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바로 보호의 역할이라고 부른다. 중요한 건 이것만 합시다. 주어로 쓰든 목적으로 쓰든 보호로 쓰든 투부정사 이게 구분하려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 몸마는 겉 몸마 기라고 해석이 된다. 이해됐나요? 네.